안녕하세요 본죽에 전복죽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본죽 소핑 가방에도 장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복죽입니다 전복죽 노란 장미님께서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전복죽을 호원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인들 제가 많이 부족한데 개리라 실망하는데도 우리 유치인들께서 와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짱덕은 문제도 있었고 제 건강도 있었고 그런 방면에도 또 우리도 길랑이들 우리 식구들이 저희 엄마부터 밤바람 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또 걱정이 돼서 제가 우다싸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밤에 또 낭이들 밥 주러 갑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소중한 호응금 우리 아이들 일로운 양식에 정말로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저도 제자리로 빨리 복귀를 해서 우리 유치인들을 한분 한분 소중하신 분들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된다 고 사람이 받은 적은 이 있으면은 주는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한분 한분 웃으면서 우리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저도 기분이 좋더라구요 우리 노란 장면이 실방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월수금 밤 10시에 하시는 거 여러분들 어느 방송이든지 가거든 여러분들 싫어요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하루로 살더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싫어요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분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웃으면서 좋아요 많은 응원들 해주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노란 장미님도 감사하고 우리 또 이현주 선생님 라이브송 선생님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달리려고 열심히 예를 쓰고 있는데 제가 체크를 많이 쓰면은 몸이 더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합니다 우리 유치인들 모두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노란 장미님도 먹고 힘낼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